정말 집중할 때 스커링 포지션에 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거든요. 콧구멍이 커집니다. 아 그게 타 속에서 보입니까? 네 그러면은 유현진 선수가 집중하는 거예요. 제가 그 전에 잘 쳤거든요. 콧구멍이 커지기 전에. 지금은 그럼 커진 겁니까? 아 지금 커져요. 스커링 포지션에 가면 커집니다. 그러지 않아도 스피드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. 그렇죠. 스윙. 이테크니언이 유현진 선수 공을 그래도 쳤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록을 확인해보니까 통산 파점이 한 점이에요.